제가 앨범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앨범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강하고 마스턴이 나오는 날에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PD 작가님께서 제가 앨범에 나옵니다. 다시 앨범을 낼 수 있게 노래할 수 있게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응원을 가지고 계십니다. 너무 늦은데요. 공짜를 다 드리고 또 구름으로 사 더 조용히 있고 계산이 되겠고요. 그래서 그것만 사람은 사람을 만들게 알고 싶습니다. 열심히 하다 보면 희망이 가득히지 않을까 외로움과 희망보고 사지는 않으니까 살다 보면 희망이 들기고 희망보고 불빛을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건 아니죠? 다이어리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정말 이렇게 힘든 걸 가지고서 감사하고요. 와, 데뷔한, 네, 옛날에, 데뷔한 불이컬이니까요. 이스라엘이, 쇼핑몰인, 희생, 중심에 한 번 더 많이 불러올게요. 진지하, 희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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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생 오늘 어둠이도 너무 잘해서 너무 좋다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멋있어 아 제가 그 수술을 준비했는데 제가 처음을 했는데 이렇게 먹으면 좋겠습니까? 97리터네요 아 크다는데 이게 오.. 뜨거운 것 같아 제가 요즘에 봤는데 멋있게 내려고 하는 소리가 진심을 다하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그렇게 안좋을수록 이거 진짜 많이 들어요 여기에서 보면 포도 한 번에다가 눈물처럼 막 거기서 한 번 막 잠시 잠깐 쉬어 주세요 점점 뭔가 이렇게 귀여워 죽이는구나 파이브 너무 잘 어울리세요 치어 스트리 갑자기 갑자기 금전복을 갑자기 금전복을 하하핳 하하핳 타격본이 사로났다 하하핳 갑자기 금전복이 사실은 저희 유령인 공중분들이랑 이렇게 뽑는 거를 다 한다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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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유주가 굉장히 아유 네